mg 바둑 슈퍼매치 8강에 진출한 김은지 9단. 후원사시드를 받은 랭킹 54위 김은지 9단이 16위 김진희 7단에게 제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상대전적 1승 1패. 16세 김은지 9단이 한꺼풀 더 성장했다. 이번에는 김진희 7단을 상대로 첫 승리를 가져왔다. 김진희 7단은 11살 차가 나는 동문선배이면서 랭킹 16위에 올라있는 강자이다. 후원사시드로 본선 무대에 최연소로 합류한 김은지 9단은 23일 오후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3-24 하나은행 mg 바둑 슈퍼매치 16강전에서 김진희 7단에게 한집 반승을 거뒀다. 최근에 대국이 뜸한 김은지 9단은 2월 19일 이후 한달여 만에 공식전을 치렀다. 올해 대국수는 12판 10승 2패 작년에는 160판을 두어 109승을 거뒀다. 불리한 형세에서 매서운 추격전을 보여주었다. 김진희 7단과는 랭킹 차이가 있고 전력 차이도 없지 않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 곧비를 당겼다. 출발은 김은지 9단이 좋았다. 그러나 좌반부 공방에서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의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 불리해진 그때부터 강수를 동반한 반격과 끊임없는 승부수가 이어졌다. 그냥 두면 쉽게 질 것 같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강하게 두었다는 국후 김은지 9단의 말. 초반에는 잘 풀렸는데 중반대로 이상하게 두었다. 마지막에 연이어 득을 보아서 이긴 것 같다는 감상을 전했다. 눈을 뗄 수 없게 한 바둑은 2시간을 꼬박 채우면서 270일수 끝에 김은지 9단이 미세하게 남겼다.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정됐던 후속 대국의 시작 시각이 다소 늦춰졌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가 됐다. 지난해 11월 바둑리그 3차 선발전 패배를 갚은 승리다. 8강에서는 변상일 박진솔의 승자와 맞선다. 랭킹 54위 김은지 9단은 3위 변상일 9단에게 1패를 기록 중이고 33위 박진솔 9단과는 대결한 바 없다. 국후 인터뷰에서 김은지 9단은 사실 요즘에는 바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아서 변화는 잘 못 느끼겠는데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또한 센 기사들과 둘수록 치열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후원사시들을 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